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죄짓고 못살죠 아마 지금 국민의힘 당은 말을 하지 않지만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아주 쫓기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황교안 후보의 조목조목 구체적인 그런 자료 요구에 따라가지고 발표를 하자니 그러면 발각이 될 것이고 발표를 하지 않자니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이래저래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경선을 조작할 수 있느냐 순위를 발표하면 당연히 점수를 발표해야 되는 것이죠 점수를 발표하지도 않고 그냥 이런저런 사람을 사강으로 뽑았다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거센 국민의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국짐당이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황교안 후보의 손에는 실제로 조작된 수치겠지만 각 후보가 얻은 실제 득표수와 득표일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두 번의 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추측이나 그런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조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바일, ARS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모두 다 황교안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조작은 그렇게 조작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4강에 황교안 후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선관리위원회 고위관계자들이 황교안 후보를 떨어뜨리고 원희룡 후보를 붙이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결정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이런 가능성과 추측이 모두 사실과 관계가 없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국민의힘이 각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수를 그대로 까발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렇게 간단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빡빡 우깁니다 부정은 대개 누가 저지르냐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하면 그것이 부정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냥 까발기면 될 것을 그냥 계속 숨기는 자는 그것은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곧바로 범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사회로 부정성을 저지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금표를 질질 끄는 것과 어쩌면 국민의힘이 꼭 그렇게 닮은 짓을 하고 있을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미 원희룡 후보는 4강 진출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원희룡이나 하태경 가운데 승급관리위원회가 한 사람을 낙점하고 대신에 황교안 후보를 낙마시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아주 예리한 관찰력을 동원해가지고 제기하는 그런 의혹과 의심을 여러분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콩님입니다 콩콩님이 국민의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경선 4강 진출을 이미 확신하고 계셨네요 조선일보가 9월 초에 이미 4강 진출자 믿음의 영역에서 사인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약간 설명을 더하게 되면 조선일보 9월 초 만평 정확하게는 9월 17일자입니다 지금 발표된 순서대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다음에 최재형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황교안을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다시 콩콩님의 주장이 계속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 참정권 대찾기 선거 소송 중인 국민들을 믿음의 영역으로 밀어붙이는 이라고 이준석 당대표의 주술에 버금가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정성을 밝히게 노력하는 사람이나 황교안 후보를 조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나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특하고 가력했겠습니까 2차 커도부 경선 전날은 더욱 놀랍습니다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시킵니다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 4강 발표를 코앞에 둔 제주도지사 후보가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다른 후보들은 결과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들 애타는 마음으로 한 명의 당원이라도 한 명의 국민의 마음이라도 더 사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뛰어다녔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를 시작합니다 대단한 확신과 예지력을 갖춘 사람이 원희룡 후보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영역에 들었으신 듯하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희룡 후보가 바로 코앞에 4강 진출을 앞둔 시점에서 본인이 어떻게 4강에 진출할지 확신할 수 있었느냐 충분하게 주목할 만한 콩콩님의 의견입니다 너무 희한한 일이죠 너무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다음 날 4강 컷오프가 있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한 사람을 더 자기 편을 끌어당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뭔가 언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어떻게 4강에 들어갑니까 진짜 설문조사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국민의힘이 경선 조작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정진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후 검정이 불가능한 선거는 공상당 선거입니다 선거는 준비단계, 투표단계, 개표단계 그리고 검정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검정이 별도의 것이 아니라 투표의 4단계 가운데 분명히 검정이 포함됩니다 사후 검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바로 공상당이라는 짓입니다 그런 일이 대한민국의 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6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본추출방법, 질문지 작성, 결과 분석 등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결과 분석지 등 자료일체를 선거일 이후에 6개월까지 보관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국민의힘의 당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명선거단에 발표하면 원본이 당내에 보관 중이랍니다 그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시 국민의힘은 후보별 진짜 득표수와 득표율 그리고 관련 자료를 정격 공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압니까? 왜 못하느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쁜 짓을 안 했고 이렇게 국민들 여론이 와글와글하게 되면 당연히 까야 되죠 그런데 못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쁜 짓을 한 거죠 조작을 한 거죠 경선 조작을 한 거죠 누가 국민의힘이? 누가 협조를 얻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얻었어? 시민 최영애님입니다 저렇게 개별 후보별 득표수 및 득표율을 공개를 못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니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면 왜 삭제를 했겠습니까? 깨끗하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그렇죠 숨기는 놈이 도둑놈인 거죠 숨기는 놈이 번민입니다 4.15 총선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의힘이 경선 조장의 주범이 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혹이나 의심을 계속 받으면서 공격을 당하면 깔아야 하겠죠 못 가겠다 그럼 범인을 자백하는 거다 박성경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참에 아예 당명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비민주당 악당 조전당 가로열고 조작전문당 중 하나를 국민의힘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신민 박성경님의 이야기입니다 경선 조작당이 되는 거죠 경선 조작당 경선 부정당이 되는 겁니다 정성효님은 국민의힘당이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내 말은 틀림없으지 믿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성민 계파 바른미래당 계파가 선관위가 짜고 한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계파 국회의원 많이 당선시키려면 선관위가 짜고 부정경선과 부정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하태경과 이준석이 아마 이번에 관려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준석이 관려 안 됐을 것 같습니까? 하태경과 관려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듣습니까? 밝혀지죠 깔아야 하겠지 못 가겠다 그럼 잘못한 거죠 깔아야 하겠지 못하겠다 그럼 당신들 잘못한 거죠 깔아 못하겠다 그럼 당신들이 바로 당명을 바꿔야 되는 거죠 경선조작당으로 비민주당으로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